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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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쉐보레 더 뉴스 말리부 2.0 터보 퍼펙트 블랙입니다 이 차량 2020년식의 주행거리 5만키로구요 엔카 진단바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구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구요 이어서 본대쪽 확인합니다 다음 범퍼 같이 봐주시면 이 차량 전방 센서있구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확인합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마쳤구요 5.79mm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구요 도어도 쭉 확인할게요 다음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구요 제로 마쳤습니다 5.85mm 70% 가까이 남았네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바닥에 매트 깔려있구요 공간 넉넉합니다 2열도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 뒤쪽 휠 컨디션 좋구요 누워쪽도 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구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실내 옵션보라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5만 22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이탈 방지 핸들 열선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도어의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BCM 룸미러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구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반 카메라도 깨끗하네요 그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이 있구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내리오면서도 살펴보시면 이 차량 전자식 파킹이랑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네요 2열 보러 갈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구요 팔걸이경 폴더 이용 가능하고 시트 쪽 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바닥에 코일 밑에 깔려 있구요 뒷좌석 시가책, 핸드폰 충전 가능합니다 도어에는 열선 시트 버튼도 들어가 있구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룸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구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언더 커버로 가려있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치자심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치자심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쉐보레 더뉴 완리부 2.0 더보 퍼펙트 블랙 살펴봤습니다 엔카 친단받을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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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